오늘 제가 탈 차는 바로 이거에요 포드꺼 윈도우 쿠페 이제부터 이 차를 꾸민 다음에 제가 레이스를 해볼게요 브랜드를 보면 포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동수단 모델교태값 아하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시트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거죠 트렁크라기보다는 의자에요 여기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뒷자리는 오픈가 갬성으로 디자인 및 도색 새로운 디자인 찾기 여기에서 마법의 단어가 있거든요 검색하신 다음에 카툰 이것을 검색하시면 온갖 씹덕 무늬가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부차 포켓몬 고 포머 심슨 제가 포켓몬 고 넣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이걸 타고서 레이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인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킨더주이 뭐야 이 사람 아 나랑 감성이 맞았어 이분이랑 지금 하이파를 하고 싶은데 알 모양의 초콜릿이 있어요 그 반 쪼개가지고 안에 그 장난감 들어있는 거 이분도 이제 범상치 않은 차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토마스 준비하시고 출발 와 바로 옆에 페라리 있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안돼 안돼 아 근데 자동차 지금 상태가 이상합니다 아 핸들이 안 들어가는데 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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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농담이 아니라 이거 드리프트 튜링한 것 같아요 지금 핸들이 이상하다고 어? 저 지금 어? 바퀴 터졌나요? 근데 여러분들 한가지 위안이 된 점은 제 옆에도 답없는 차가 저랑 같이 달리고 있어요 뽀로님! 같이 갑시다 어쩌면 저 차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냥 천천히 갑시다 이거 레이스 어차피 못 이겨요 1인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손이 얼마나 바쁜지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 안돌립니다 핸들 안돌리고 보이시죠? 저 핸들 안돌렸죠? 그죠? 핸들 앞으로 똑바로 하고 있는데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 뽀로님! 저를 구해주러 오셨군요 미션 클리어 1등! 페라리!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갈겁니다 여러분들 드래그 튜닝 하시고요 와주세요 별 5개 믿어봅시다 준비하시고 우와 차 진짜 이쁘다 초에브라트! 가자! 이겼죠? 이겼습니다 아 여러분들 매우 손쉽게 드래그 레이스에서 1등을 하는 것을 여기까지 그렇지 1등 여러분들 근데 드래그 레이스에서는 1등에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여기는 자동차 브랜드 그대로 쓰네요 그렇죠! 롤스루이스 빼고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다 있어요 아 기아도 빼고 아 테슬라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유턴 안돼! 안돼! 아들! 아들! 안돼! 안돼! 이런 제작 부서 그 타 레이싱과 다른 점은 얘가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속도감이 있어요 GT에 빼면 기껏해야 120말밖에 안됩니다 120마일이면 그냥 한 200킬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자동차가 500킬로가 나옵니다 안돼! 1등 해야되는데! 1등 해야되는데! 안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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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샤! 2등! 내가 2등을 했다고? 내가... 그 타에서는 그 타에서는 맨날 트롤이었던 내가 이 세계선 먼치킨이라고 저의 진짜 실력을 오늘 드디어 보여드리는군요 같은 M4 타신 분이 세트님이랑 마이미 통하셨네요 결승시점 들어갈때는 드리프트 하면서 차를 돌려주는게 이게 센스에요 협동! 넥서스 스피드 질주! 안녕하세요 엔지 프롭 창르무진 또또님 이런거 아셔도텐데 10만원 후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지 프롭 창르무진 방금 후원주신 또또님을 위해서 3대가 안에 드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내리바퀴 스타트 오마이갓 이런 코스가 원래 있었던가? 왼쪽 왼쪽 어 오케이 오케이 앞에 있는 차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기가 살짝 힘들어요 어 뭐야 이 사람 경찰차가 GTR보다 더 빠르다고? 말도안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어하기 힘들어요 지금 아아 안돼 아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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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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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진짜 꼴짝이 생겼네요 이런 젠장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멀미가 나구요 운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1인칭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1인칭 모습 그 타랑 확실히 다르죠? 이 계기판 움직이는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 대시보드 어? 뭐하고 같은데 이거? 안 돼? 까잇! 앞에 있는 컴퓨터들은 제가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섬세한 컨트롤 난 진심으로 할거야 진짜 좀바더 화이팅 좀바더 화이팅 창문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러 꼴찌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며 미션 클리어 뭘 타지? 아 머스탱 이거 탑시다 얼마나 이쁩니까 이걸 타고서 다른 분들을 싹 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거에요 이번엔 1등 하시나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1등 가자 가자 으아 RTR 머스탱 니산 다치 BMW 마츠다 토요타 RTR 후디간 오른쪽으로 아 확실히 머스탱이 빠르네 어? 이게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해요 섬세한 컨트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이건 저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잇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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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았죠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그렇지 3등 3등도 많이 노력한겁니다 헐 지치권 거기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